오랜만에 중모를 나왔어요 평균 대책에 유용값 큰데 무슨 낙지 중모이 같은 놀이 진합니다 골목에 숨어있는 원조 골목에 숨어있는 원조 잠에 가야 김밥집에서 김밥떡봉기를 청혼합니다 아침도 안 먹어볼게요 아침도 안 먹어볼게요 고향떡봉 고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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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한 단무지가 맛있어요. 20년간 포르입니다. 샛떡궁이. 진짜 쫄깃쫄깃해요 신혼분 깻나 봅니다 조각도 있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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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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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지치고 힘들때는 식당부로 가십시오 손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손이 지치고 손이 지치고 손이 지치고 손이 지치고 손이 지치고 유튜브 올라가세요 고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